뭐 2021년 각자 계획 나름대로 다 세워두고 계시겠죠? 백현이 형이 1월 되자마자 바로 좋은 일이 있잖아요.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더 행복하게 보내자는 의미에서 1월 3일날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백현씨 노래는 실제로 공연장에서 들어야 그 목소리의 진가를 알 수 있는 노래 저도 사실 하루빨리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팬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이런 비대면 공연이나 할 수 있다는 걸로 감사하면서 공연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이렇게 전 세계에서 SM타운 라이브를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기대하고 있는 슈퍼엠의 다음 무대는 어떤 곡인지도 소개해주세요. 사실 여러분들에게 항상 슈퍼엠은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요. 이번에 그 희망의 거의 그 끝판왕 희망을 담은 메시지 네. 네. 배럴 데이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더 나은 날들을 위해서. 네. 배럴 데이즈. Let's go. Let's get it. Come on, man. Let's get it. Let's get it. Let's get it. Oh, it's gonna be. Ooh, it's gonna be. I said, yeah, it's gonna be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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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